김본수 선수들이 투입을 했었는데 최종의 타구로 왼쪽 담장 넘어갑니다 백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최종의 시즌 3호 3점을 따라 붙고 있는 SSG 랜더스 오늘 SSG의 5타점은 최종이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통상홈런, 홈런, 신비로까지는 7개 남았습니다 이런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SSG의 미들맨들이 추격자들이 최소 실점을 하고 경기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 공격력이 있어서 충분히 경기를 질입을 수는 힘이 있거든요 최종이 있습니다 스윙 한 방에서 억점을 따라 붙게 만들었고 이제 4점 차 경기 통상 461호 홈런 통상 461호 홈런 지금 개막 후 5경기째잖아요 그런데 벌써 홈런 3개 스윙 대단한 홈런 페이스입니다 상당히 2등 포인트를 앞붙다 놓고 타격을 했던 끝났습니다